이, 이, 이 이 , 이, 이 너, 너, 너?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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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너 위대학 승부 던줄 맞잣돌아 왔습니다 왔습니다 다트 우리 공주님이 나오셨어 어?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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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행위 넘치시네. 돈줄군단 깝죽거리지 마라. 어? 어? 깝죽거리지 마라. 행위에 욕하겠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실력과 비주얼을 모두 갖춘 영동군청 여자 씨름단입니다. 영동! 어! 아, 뭐라고 하셨죠? 깝죽거리지 마라. 잠깐만, 내 말 들어봤는데. 내가 왜 들어본 기억이 있지? 분명히 들어봤는데. 깝죽거리지 마라. 근데 이거를 왜 이렇게 웃는지 모르는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 김수정 선수가 살짝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만기 선배님, 강호동 선배님 대결에서 강호동 선배님이 기합을 넣으면서 이렇게 기선제압을 위해서 하시니까 이제 이만기 선배님이 막 깝죽거리지 마라. 막 깝죽거리지 마라. 이렇게. 그렇게 또 하니깐 시판한테 이제 욕해도 됩니까? 이렇게 어필을 일러받치셔가지고 일러받치셔가지고 맞아, 쪼르르 쪼르르 일러받쳤죠. 쪼르르 일러받쳤죠. 뭘 또 일러받쳤다 그러니까. 그칠 줄 모르는 마라 열풍. 중독성 강한 마라의 매력을 MG 스타일로 준비했습니다. 요즘 가장 핫한 베스트셀러 안주모음입니다. 흰, 부닫지게 두대찌개 대박이다. 진짜 저렇게 나오는 거예요? 햄과 고기가 포즘하게 들어간 두대찌개와 마시면서 해장되는 어묵탕의 조합! 대한민국 스테디셀러 안주모음입니다. 이거 봐봐. 사진보다 훨씬 비주얼이 너무 좋은데? 우와 진짜 예쁘다. 와, 나 이렇게 생긴 거 처음 봤어. 이거 진짜 SMS 가게 맛도 잡고 찍을 비주얼도 잡아야 돼 전국으로 들어갔는데 재료가 산을 만들었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산 꼭대기가 구름으로 표현을 했네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거 한번 잘라볼까? 안에 어머어머어머어머어머 야채 엄청 많이 들어가 있어 진짜 맛있어 내가 너무 좋아하는 스타일이야 내가 먹었던 마라 중에 제일 맛있는 것 같아 진짜 맛있어 속재료를 보면 알배추, 버섯, 청경채, 숙주 같은 채소와 분모자, 푸주, 당면, 우산게품 등 아주 푸짐하게 들어있거든요 약 2.5인분의 양이라고 합니다 한 3인분 정도의 양이 있을 수 있겠죠 이 특유의 원래 항 때문에 호불호가 갈리긴 하는데 이 전골은 마라 초보자도 먹기가 쉽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기가 막힙니다 와 야들야들 하겠다 아니 고기가 엄청 많이 들어가 있어 고기 끄덕그덕 얹진다 고기 끄덕그덕 얹진다 왜 제일 인기가 많은 메뉴인지 알겠다 호불호 없는 마라향이고 한번 먹어본 사람은 진짜 계속 먹을 것 같아 주의점 어? 괜찮은 것 같아 오 와 중화 딱 돼 중화 딱 돼 딱이야 딱이야 각오의 정골 음악시... 어? 뭐야 음악 시... 어? 뭐야 어? 선장도 뭐가... 선장이... 강세인 것 같은데? 우리 선정이 다 먹은 거 아니야? 조용히 강하다 아니 뭐야 여기는 왜 건더기가 없어 어머 다 뒤졌어 보였어? 진짜 마라탕 없어 진짜 좋아하는 거 맞아 지금 안에 머랭밖에 없어 진짜로 아 그러네요 지금 송선수가 마라 러버잖아요 맞아요 저도 선정이 따라 처음 마라탕 집에 가봤어요 아 그래요? 그 정도로 진짜 마라를 좋아하시는구나 진짜 맛있다 안 불려서 계속 그냥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배가 안 차 에? 뭐라고요? 잠깐만 뭐라고요? 뭔가 마라탕은 야채가 많아서 살 안 찌는 거예요 아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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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꺼바로우랑 유림기 같이 드릴게요 네 아주 많이 나올 거예요 양이 진짜 양이 왜 이렇게 많아? 지금 고추 유림기와 꺼바로우가 나왔습니다 네 이 고추 유림기는 그냥 먹어도 맛있는 닭고기를 전분과 찹쌀가루를 10대 1로 섞은 반죽에 무쳐가지고 180도의 온도로 튀겨냈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 닭고기를 이제 꼭 그 채 썰어놓은 청양고추 예 아우 예 그냥 청양고추 끝내주죠 한 끼 먹어야 유림기의 제맛을 느낄 수 있다고 그러네요 우와 아 근데 크기 진짜 크다 응 이거는 그냥 들고 뜯는 게 낫겠는데 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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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진짜 포차 같은 데 가서 유림기를 정말 자주 시투멍데 내가 본 것 중에 제일 원탈이야 응 여기 유림기 전문점 아니였어요? 으음 우와 네 거 진짜 와 유림기 이렇게 통실통실하고 양 많은 거 진짜 처음이다 야 으음 우와 내 고추 유린기. 어우 유린기 유린.. 너무 많이.. 이야 역대급이다. 우와! 우와 진짜.. 이번엔 대단하지 않았습니까? 상대방이라도 그렇죠? 통 돼지고기 등심으로 만든 꺼바로우입니다. 와 꺼바로우 맛있지. 또 앞서 먹은 메뉴와는 다르게 매운맛이 1도 없어서 마라전골에 뭔가 후식으로 먹으면 입맛의 매운맛은 사라지고 좀 이렇게 깔끔한 개운함만 남는다고 합니다. 그렇겠네요. 네네네. 이야 이거 보세요. 일단 먼저 먹기 보다라. 우와 찹쌀이.. 살아있죠? 고기도 도톰하다. 너무 큰 것 같은데. 괜찮습니다. 이것도 불안하면은 못 먹어요. 제압을 해야 됩니다. 아 기선제압. 다 맛있어. 맛있겠다. 진심으로 부러워. 튀김인데 등심 재료가 너무 좋아요. 등심이 그냥.. 마무리가 진짜 소스가 더 새콤하면서도 하여튼 엔딩은 고소합니다. 그 꼬부로우를 먹으니까 전골도 올려주면 참 좋겠다. 먹기 전에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요. 차라리 주지 말지. 차라리. 떡볶이처럼 생겼지만 떡은 없고 분모자와 당면만 있는 마라 분당볶이입니다. 이게 화끈한 비주얼과는 다르게 매운맛보다는 달달한 맛을 느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거는 어디가서도 못 먹는 메뉴인가요? 그러게요? 여기 넓적 두꺼운 당면 있는 거 봐봐. 대박이다. 맛있어요? 당면 식감. 엄청 탱글탱글해요. 이거 다 들어가? 한 입 도전. 반격 기다릴게요. 대박이다. 4개예요? 몇 개요? 4개. 5개 가야 돼? 도전. 민정인 도전. 나, 나, 나. 나, 나. 박민지 퍼포먼스! 아니, 이게 잘 안 짚어요, 근데. 다시 풀었어, 다시 풀었어요. 분모자가 살아있나? 와, 이래 못 잡노? 아니야, 난 할 수 있어. 난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이름이에요? 어, 할 수 있어. 민지야, 얼굴을 버려야 돼. 우와! 우와! 어머!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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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빙이 산빵이다. 아! 아, 이거 또 기술이거든. 야, 이 엘레강스 산빵이 날라갑니다. 잘했어. 와, 그리고. 시도하는 것 자체가 대단하다. 맞아. 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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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구. 전반전 대결팀은 적은 인원수에도 불구하고. 불구하고. 하지만 인원수리가 더 많은 도전자 팀이 승리입니다. 중마고! 못 써? 전반전 승리팀은 도전자 구단입니다! 우와! 우와!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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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둘의 차이가 10,100원! 예. 우와, 이게 돈줄군단이 19만 9,400원이 나왔고요. 그렇고요. 도전자군단이 20만 9,500원! 우와! 진짜 행복했다. 우와! 거의 뭐 간발에 차. 간발에 찼데 도전자군단이 오랜만에 이겼어요. 양성수. 네. 전반전 흐름을 가져왔습니다. 그렇죠. 어떻습니까? 그대로 이어가야죠. 이어가야 된다. 그렇죠. 기대하세요. 아, 괜찮아요! 선생님 욕하는데요. 선생님 욕하는데요. 됐다! 오늘 진짜 심각하게 이건 진짜 심각한 상황이다. 네. 그래도 여기 그나마 에이스라고 생각하는 제가 여기 있으니까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 조금 하고 있어요. 포차 올타임 레전드 메뉴들이 준비되어 있고요. 포차 올타임 레전드 메뉴들이 준비되어 있고요. 포차 올타임 레전드 메뉴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 국물 되게 거짓해요. 콩나물과 청양고추가 들어가서 얼큰하고 시원한 맛이 일품이라고 합니다 역시 한 번에 먹지 어묵의 국물 맛이 확 뺏네 엄청 쫄깃쫄깃해 어묵이 밀가루 많은 느낌이 아니라 쫄깃탱글해 아 근데 이게 맛있긴 했네 계속 땡긴다 긴장했잖아요 와 진짜 맛있겠다 세번째 써있어? 떡볶이 인자 국물이 몇 손이나 뿌릴 수 있잖아? 맛있다 맛있게 맵다 떡볶이 맛이 나네 근데 진짜 좀 매콤하네 야 수다수다 와 대박이다 우리 수다수 봐서 뒷통받아 버리다 우와 우와 대박이다 다들 너무 잘 드신다 지금 많이 배고팠거든요 공장 하나만 두고 기세를 그대로 이어가야 할 텐데요 식물 식감도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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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자 한 점 지금 수다수의 맵찔이에요 임수승 선수가 예전에 탈락했을 때도 눈물을 보이지 않았는데 벌써 눈물을 보인답니다 아 장사의 눈물이네 장사의 눈물이네요 장사의 눈물이네요 장사의 눈물이네요 장사의 눈물이네 장사의 눈물이네 장사의 눈물이네 듣기로는 여기 오기 전에 어묵을 되게 많이 먹고 왔대요. 아 진짜? 어묵으로 훈련했다고 그랬어요. 나 떡 먹어도 돼? 떡 먹어라. 떡 봐, 떡 맛있겠다. 가래떡. 가래떡. 가래떡이 통으로 들어가니까 씹는 식감도 있고 국물도 쫙쫙 배서. 떡을 이렇게 떡꼬치에 꽂아 먹어야지. 떡볶이 맛있다. 와 완전 자작자작. 와 밑에 육수가 있구나. 부딪치기가 되는 거예요 그냥. 보이질 때 국물이 없어 보이지만 대파랑 양파가 끓이면서 수분이 나오거든요. 와 안에 숨어있네요. 그 육수가 진짜 맛있겠다. 마늘 향이 진짜 맛있게 나오는데? 진짜. 다진 마늘이 많이 들어갔나 보다. 마늘 이게 포인트네. 와 국물이 그냥 마늘 육수인데. 끝내주지 완전. 진짜 뜨겁겠다. 와 육수 제대로다. 마늘 향이. 오 진짜. 마늘 향이 전다. 야 그만 내밀템 말고 빨리 모아라. 마늘 향이. 아 맛있다. 근데 해미 맛있다. 햄이 진짜 맛있다. 부대찌개에 들어간 햄이 궁금하실 수 있는데 총 4가지의 햄이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탱글한 식감. 끓일수록 진해지는 맛이 매력인 초프트 햄. 짜지 않고 담백한 롱 소세지. 미국에서 조식 햄으로 유명한 지미딘 퍽. 씹는 맛이 좋은 훈제 햄 로프 스모크. 이 4가지를 직구로 받아서 사용하고 싶습니다. 헬이파 햄이네 헬이파. 와 햄이 이렇게 많이 들어있는 부대찌개 생전 처음이에요. 근데 아까 사장님한테 여쭤보니까 사종 특제 햄인데 햄이 4가지가 들어가는데 와 진짜 이게 젓가락을 놓을 틈이 없어요. 한 개는 싫어할 수 없는 맛이에요. 완전 톡톡 터져. 마늘 포탄. 이렇게 햄만 이렇게 왕창. 고기 양이 진짜 어마어마해. 꼬챙이가 있으니까 또 꼬챙이를 이용해야지. 햄 10개 꽂아서 먹어볼게. 햄꼬치. 새우리 감대였다. 맞죠? 지금 모든 시선을 사로잡았거든요. 오 갱. 엘레강스가 무르집니다. 밑경 빼기 하는 거야? 아껴먹으려고 와. 아껴먹으려고. 역시 역시. 아까 먹으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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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을 틈이 없어서. 3, 4 다. 오 따라한다 따라한다. 양 선수는 또 다양하게 꽂았어. 다양하게 꽂았어. 10개 받고 양파 하나 더. 네?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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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트라이크! 스트라이크! 진짜 깔끔하게 드신다. 응. 야구 갈비 더 커. 아 내가 볼 때는 들어왔다 나왔다가 들어왔다 나왔다가. 아 이게 예술 점수에서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우와. 벌써 나왔네. 아 빨려. 됐어. 우와 진짜 맛있겠다. 불주꾸미는 주꾸미와 각종 채소를 고추기름에 두른 팬에 매콤한 양념으로 싹 볶고요. 예. 숙주를 넣어서 한 번 더 볶아주면 끝입니다. 포인트는 테이블로 나가기 직전에 눈꽃 치즈를 뿌려서 토치로 촥 구워주는 것. 오. 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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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곳의 메뉴는 무뼈 닭발이라고 합니다. 너무 고소하. 네. 그렇죠? 먹기 편해요. 이게 뭔가 빠르게 먹어야 되는 우리 맛장에 너무 적합하지 않나. 오. 이거 치즈. 우와. 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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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장난 아닌데. 아 근데 주꾸미 향이 확 난다. 주꾸미 좋은 거 쓰시네. 얼마 후에는 주꾸미.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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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즈가 되게 크림인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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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닭발이 매우려나? 니가 일단 먹어봐. 음. 음. 불냄새. 닭발이 불냄새. 음. 음. 닭발이 쫀쫀쫀쫀쫀쫀쫀. 하늘 저희도 마요. 마요네즈 좀 주세요. 마요네즈. 조금 이따 드셔도 돼요. 천천히. 마요네즈 없다고 저희가 안 먹겠습니까.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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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미의 세레머리를 작전해 주시고요. 오늘의 선미군단은 광고풍 오겠습니다. 오늘의 선미군단은 오늘의 우승팀은 오늘의 우승팀은 정주군단입니다. 정주군단입니다. 에베락 차는 것 같은데? 자, 이제 어떤 사항이 펼쳐져 있는지 구체적으로 금액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죠. 네, 맞습니다. 전주군단은 42만 1800원, 도전자군단은 36만 8300원, 최종 5만 3500원 차이로 승리를 했습니다. 우와, 맞습니다. 최종 5만 3500원 차이로 승리를 했습니다. 최종 하위 없이